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프댄스스쿨 강남점에 1년째 수강 중인 19살 김혜진입니다. 데프댄스스쿨 강남점에서 1년째 수강 중인 18살 조원진입니다. 유명한 댄스 학원에 탔다가 친구 소개해서 같이 댄트하게 왔습니다. 아이돌 가수입니다. 아이돌입니다. 루틴! 조금 더... 처음에 다닐 때는 좀 어색하고 새로운 환경이라 제가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고 계속 꾸준히 다니면서 편해지다 보니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분들이 처음 본 사람들도 한 명 한 명 친절하게 대해주시네요. 예전에는 그냥 기분에 따라서 춤을 췄는데 어디에 힘을 줘야 되고 어디에 힘을 빼야 되고 이런 부분을 더 자세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실력이 더 좋아지는 상태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걸 좀 부끄러워했었는데 다니게 되면서 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 바뀐 것 같습니다. 롤말평가 처음 찍게 돼서 굉장히 떨려요. 오늘 학원에 믿고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따라갑니다. 집에서 하고까지 꽤 먼데 계속 이렇게 차로 데려다주시고 데려가시고 많이 힘드시는데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저에게 제프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댄스 실력이 향상되는 기회이기도 하고 오디션을 보는 횟수도 많아지고 얼마 평가라는 기회를 통해서 더 실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다리입니다. 왜냐하면 한다리 한다리 발전해 나갈수록 별을 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대푸댄스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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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욱더스쿨 안녕하세요